스타리아 캠퍼밴 모델중에 요러한 독특한 구조는 내가 또 처음 봅니다 자 보시면 운전석과 조석이 당연히 스웨이블로 돌아가 있는데요 옆에 보시는 이 키친 테이블이 무빙이 앞뒤로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두 분이 앉아서 충분히 레그룸이 나오는 상태에서 옆에 가보시면 후방 좌석도 레그룸이 충분히 나오게 돼서 4명 5명이 충분히 식사 및 음주를 즐길 수 있는 공간이 나오고요 요 침상이 바로 전동 방식으로 이렇게 리어짐으로써 최대 3명까지도 아이 포함 잘 수 있고요 물론 위에 보시는 팝업 텐트 통해서 위에서 두 명이 또 잘 수 있는 구조가 나옵니다 이렇게 만든 차량은 캠핑카 마스터의 시그니처 B 모델입니다 캠핑 제국에서 자세히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